하늘로야! 하늘로야! 오늘은 인재론 타락한 인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큰 제목은 죄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 가지로 나눌 때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죄란 무엇이냐?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본성적으로 죄라는 것을 소유하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한 것이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후손들 또한 동일하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죄를 이어받아서, 정가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10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 중에 있었다. 아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원죄라는 개념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죄성이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예쁜 그 아이가 어떻게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야마 모든 인류가 이미 죄 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잉태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죄의를 지음으로 말미야마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에 대한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었다.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동일한 죄에 대한 형벌 즉 무엇입니까? 죄의 싹쓴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책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다. 죽은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야마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원죄는 또 오염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염은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야마 원의를 상실했다. 근본적인 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다 잃어버렸다. 상실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원의를 상실한 대신에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성품과 성격이 타락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 이 원죄로 말미야마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패되었다. 인간은 부패한 상태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야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 인간 스스로 무언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전적 부패란 제로 말미야마 인간은 완전히 그 심령이 썩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 원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원죄로 말미야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적 무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제로 말미야마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다. 구원의 자리에 결단코 한 발짝을 또 내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함은 인간이 제 가운데 살면서 모든 선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를 가진 인간 안에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된다. 제 두 번째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원죄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범죄는 무엇인가? 자범죄는 원죄라는 그 원인, 그 영향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 그리고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범죄는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종류로 나타난다. 자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 자범죄는 각 개인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책이 훨씬 무겁다는 겁니다. 책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원죄가 아 원죄는 자범죄보다는 별로 무겁지 않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죄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범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있는 것, 또 고로 말미야마 그로 말미야마 자범죄를 짓는 것 그 죄로 말미야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번에 보면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그 죄책의 크기가 다르다. 여러 죄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죠. 그 제목에 따라서 형이 부여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몇 년형을 살고 또는 벌금형을 살고 그것이 다르듯이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죄책의 크기가 다르다.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알면서도 짓는 게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인간이 고의로 짓는 고범죄는 실수로 짓는 가실죄보다 재책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자,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인 범죄. 우리가 행위로 하는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것들 가늠한다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짓는 내면적인 죄도 다 포함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만하고 탐욕을 품는 것, 음력을 품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자범죄에 포함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범죄 중에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자,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게 하고 우리로 죄된 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해방죄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에 보여주셨음에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증오하는 것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중상하는 것, 거짓말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악의 심연에서 나온 용이라든지 진리는 거짓말이라든지 그리스도는 사탄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악한 죄이다는 겁니다. 자,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성령 해방하는 죄는 일체의 해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는 것인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러한 해계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해계가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 해방죄는 해계가 뒤따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범한 것을 두려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해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계케 하도록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함에 이르는 자, 그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자, 성령의 해방죄를 짓지 않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해방자는 택자여, 중생한 자에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성령 해방죄는 택자와 중생받은 자가 지을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믿는 자는 결단코 지을 수가 없는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죄에 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은 OX로 답해 보십시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오죠? 원죄는 죄책과 오염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X입니까? O죠? 원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으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X죠? 상태적으로는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그로말미야마 결과적으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원죄는 자범죄로부터 시작된다. X죠?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범죄가 원죄로부터 시작되죠. 3번,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OX로 답해 보십시오. 1번, 전적 부패란 제로말미야마 인간은 완전히 그 심령이 썩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전적 부패란 제로말미야마 인간은 영적인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3번,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패되거나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지는 않았다. X죠? 전적인 완전한 부패와 안전한 무능력 상태에 우리는 빠졌습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X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행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4번 자, 자범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로안을 채우십시오.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원죄는 하나야 이나 자범죄는 여러 종류다.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 자범죄는 각 개인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범죄는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원죄보다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자, 3번에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그 죄책의 크기가 다르다.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며 인간이 고의로 짓는 고범죄 그리고 실수로 짓는 가실죄보다 고범죄가 죄책이 더 크다. 자, 4번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범죄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으로 범죄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5번 자범죄 중에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성령해방죄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자, 큰 5번에 다음 중 외형적 범죄에는 내면적 범죄에는 세모표를 하십시오. 자, 1번 악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모 사기는 사기는 네모 도둑질은 네모 시기질투는 세모 탐욕은 세모 살이는 네모 강가는 네모 증오는 세모 강도는 네모 음력은 세모 교만은 세모 외형적인 것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것 나눠집니다. 자, 6번 다음은 성령해방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로안을 채우십시오. 자, 해봅시다. 성령해방죄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해야여 무엇의 증거를 받음에도 성령의 증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부한다. 반대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중호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어둠의 건세 잡은 자의 일로 돌리는 악한 행위가 바로 성령해방죄이다. 자, 7번 성령해방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번 성령해방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해결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받지 않으시는 죄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왜 틀렸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해방죄는 해결, 일체의 해결을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성령해방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일체의 해결을 거절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인을 완구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구역장 세미나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꼭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함께하는 구역장님들 또 예비 구역장님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